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네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혀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며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하냐 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미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명도 짧고 그리고 일찍부터 홀로 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 중에 홀로 된 이들을 돌보는 그 중에는 출신이 서로 다른 고향이 서로 다른 혹은 타지역에서 이주해 들어온 그런 홀로 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전도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돌봐야 되는 일은 버거운 일이었고요 또 그런 데서 적절하게 케어가 되지 못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 그건 교회의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살필 일을 살피고 또 섬길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교회가 공식 행사하듯이 생색내는 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교회의 공식 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주변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청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있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삶 속에서 살펴야 할 일이고 또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이를 귀중하게 여겨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또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우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윤리적인 덕목을 강조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라 내어주어라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우선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면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시비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았는데 이웃에게 모른 척한다 그것은 장애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덕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무를 사회가 얘기하면서 자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의 일과 교회의 사명을 동일시하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김, 나눔, 봉사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이런 일들을 교회 일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교회에서도 여기에 많이 동화되는 독일 교회가 말씀은 버렸지만 이런 일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기관처럼, 사회복지기관처럼 처신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세금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고 할 겨를도 없을 때 교회가 이를 감당한 겁니다 물론 국가가 해도 교회가 할 일이 물론 따로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보금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갖춰져야 될 덕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고 누구는 소외되었는데 소외되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늘 간쟁하고 살면 어려운 사람이 나서서 돕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제가 소래교회 얘기를 최초의 황해도에 최초의 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 교회에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이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누가 우리를 돌보아주나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주나 돌보아주는 조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변만이 아니라 먼 나라에까지 쓰임받도록 말씀드린 대로 가락지 헌금 또 그들이 가진 논과 밭에서 첫 번째 추수를 거두기도 전에 11조를 거둬서 이웃 나라에 또 먼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행한 일들이죠 우리가 이를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먼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것으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젊은 여인들에게는 깨끗하게 정중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리고 역시 오늘 말씀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을 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책을 찾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홀로 된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재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또 살아갈 국리를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당연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정결하고 존경받고 혼자 되었지만 무시당할 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과부인 그들을 존대하라 그리고 자녀가 있거든 효를 다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우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장사진에게 해달라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얘기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하늘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경계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궤변이고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다 같은 거니까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즉 화해하고 다시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것을 형제하고 화목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화목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형제하고 온전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싫으면 화해할 일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가서 화해부터 해야지 그게 하루에 됩니까? 몇 년 걸쳐서 해야 되겠죠? 그럼 그동안은 예배를 안 드리겠죠? 성경에서 그르라고 해가지고 이건 시비예요 이런 건 세속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재물을 재단 옆에서 일단 놓고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오든지 이 말은 하나님 예배자가 해야 될 그 덕성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녀를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예배 대신에 늘 자녀만 돌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어떻게 다 충족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잘 챙기고 사랑해 주는 거죠 거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뒤집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속화예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웃의 피로를 살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리이고 그 사람들을 놔두고 예배당에 가나 앉아 있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날마다 이웃의 피로만 살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웃의 피로도 안 살피면서 예배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율법도 안 지키면서 율법만 내세워서 율법을 파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궤변 논자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그러한 논리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는 노동이다 예배는 몸으로 드린다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실체가 없어요 믿음은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모두 다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줄이고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나타내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했구나 무슨 그런 찔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받으면 그런 것을 봤어요 누가 찾아가지 말라 해도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자녀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 다 찾아가서 넘치게 돕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치는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정책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외롭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잘 섬겨주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언제난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돌보는 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사장과 레이위인이라고 해도 다를 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않았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그들은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야학을 열고 문명을 퇴치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열일을 그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동기를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고 뒤에 물러가 앉아 있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다 할 일들이 있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보세요 우리가 자원에서 쓰임받으면 너무나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전도할 사람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기도해야 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하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지킬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또 홀로된 이들이 향락을 좋아하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교회의 리더인 디모덴은 잘 번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파트너쉽의 윤리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흠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독주와 그리고 악한 습관과 노름과 도박과 같은 사행성 일들 또 그와 같은 부도덕한 거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는 이유로 불투명한 돈 거래가 오가는 것은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연루되면 하나님 앞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이들은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경제생활, 물질생활, 인간관계 또 모든 성적인 윤리에서 건강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언어가 단정하고 흐릿한 말이나 그리고 덕이 되지 않은 말로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땅하게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 하지 않고 뒷공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눈앞에서 은혜 앞에서 밝고 명백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공동체의 사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등대와 산위의 동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언제나 여력이 있는 가족들이 되어서 자기 가족 챙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명하여 돌보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품고 돌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부는 도움이 안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자기 삶의 잉여를 처리하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아지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명명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대박나라고 그렇게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예배부터 안 나오거든요 바쁘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이 하찮게 느껴지거든요 눈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하게 잘 부자가 안 되거든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런 줄 아세요 당장 윤리의 문제 생기고요 벌써 차를 자주 바꾸기 시작한다 보면 바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잉여를 처리할 방법 때문에 자꾸 골몰하면 세상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고통이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깨어있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배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섬기고 도와야 될 일이 많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가운데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제어할 수 있었어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프랑프루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잘 뿌리 내리고 또 좋은 일터를 가지고 평안하고 복되게 사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엘도라도 황금 캐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서로서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천부자 부자되고 그리고 대박난다더라 아니죠 그것은 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쓰임받지 못할 만큼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제일 좋은 혜택을 받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할 것도 없고 가지 못할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잖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 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은 다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굶어 죽지도 않고 공피파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과 발과 지갑으로 자주 결단하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물었어요 청년들은 소비세대냐 생산세대냐 그릴 때 누가 대답해요 소비세대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3분의 2는 직장인이에요 물론 나중을 생각하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청년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자 20대, 30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황금기 그래서 30대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무장되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덕성으로 잘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단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것만 자꾸 재고조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만 세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없어요 예, 오늘 결단하십시오 레이인들도 결단하십시오 성전에 기물이나 챙기고 이웃 돌보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레이인들도 책망받을 것입니다 예,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서 쓰임받을 일들을 쓰임받아야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명문가, 경주 최부자이기도 했죠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가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모르던 시절에도 세상에서 부자 소리 하려면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었는데 우리가 유럽의 대표교회, 보금적인 모교회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보금적인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있었다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안테나를 높이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하루에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눈 닫지 말고 지갑 닫지 말고 과감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말고 알게 해주세요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디 갔다 물어봐야 될까 얘기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생기면 let me know 그 얘기가 그렇게 마음이 좋고 감동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알게만 해달라고 여러분 청년이나 학생들 보면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번호, 카톡 주워주면서 나한테 알게만 해달라고 그런 얘기하면 겁나죠? 이현 집사님 한 열 명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지? 사람 보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부자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쭈뼛쭈뼛 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밥 사야 될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도와야 될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픽업해야 될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좀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한국의 어디 큰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회 속에 소외되거나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방해야 될 사람들 또 관심 가질 사람 제발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 그런 겁내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새벽 2시에 신방하달라고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렇게 행하고 우리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리스트 만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리스트에서 빼고 어떤 사람 리스트에도 넣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블랙리스트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겨야 될 리스트 만들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리스트 읽느라고 정신없지 않겠어요 아 진짜 많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왔구나 나의 일꾼이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